그 다음에 열 지키기. 열 닫힌 다음에 열 좀 충분히 잡힌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스터. 자 부스터를 꽂고요. 자 당기는데요. 여기 열려 보시면 자 여기서 여기 당겨야 돼. 이렇게 누른 다음에 여기서 넣어서 살짝 뒤집어서 뿅 놔두면 그대로 꽂히죠. 자 여기 보시면 옆쪽으로 이렇게 연료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. 자 그래서 이걸 반대로 돌려 놓고 반대로 돌려 놓은데 여기쯤 이게 또 바디가 튀면 안 되니까요. 잠깐 내려놓고요. 자 보시면 여기 연료호스 있거든요. 연료호스에 연료가 들어가야 되겠죠. 뽀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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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까. 안 들어갈 것 같으면 여기를 막고 난 다음에 땡기면 연료가 엔진 카브레터에서 룸으로 쏙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땡기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여기다 올려놓고 갈게요. 어디 보자. 아 이거 한 손으로 하니까 진짜 어렵네요. 그냥. 풀어야 돼요. 풀고. 난 상태에서. 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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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